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50 different patterns 자 오늘은 바로 대답 패턴이죠 우리가 질문 사실은 어찌 보면 말한다는 게 반은 질문이고 반은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20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답 20개를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길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 주는 거 멋지다 날개를 달아주는 거 그게 10개 끝 좋다 네 that's conversation 되게 쉽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자 그래서 Don't get nervous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편하면 우리말도 사실은 긴장하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말이나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냥 Okay I'm gonna just have fun Alright? Practicing those expressions 자 그런 표현들을 연습하면서 재미를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영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아주 잘 지냈어요 맨날 이런 맨날 정해진 멘트 좀 더 신선한 멘트를 해야 할 텐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잘 지내서 잘 지낸 거죠 네 그럼요 표정이 표정이 나 잘 살고 있어 네가 염려해 주지 않아도 나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날씨도 좋고 나쁘게 해 있나요 날씨가 뭐 좋은 면 좋은 대로 좋은 대로 굳으면 굳은 대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아 이런 태도가 I love your attitude 이런 태도가 좋고요 I love your philosophy 이런 철학도 굉장히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요 바로 시작할 텐데요 네 먼저 useful expression 가장 최신 표현들을 알려드립니다 Let's check it out 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주식 시장에서 분산 투자해라라는 말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였어요? 돈 그 다음에 넣다? 푸트 그 다음에 모든 계란이니까 All your eggs 그렇죠 All 보세요 All your eggs 라고 하지 마시고요 eggs eggs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약간 길게 X 그러면 EX 처음 들리거든요 My ex-girlfriend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옛날 여자친구 처음 들리니까 그래서 X라고 그러면 옛날 남자친구가 되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되네 그래서 바로 eggs eggs 아시겠죠? eggs 잘 안 된다 근데 부드럽기만 하십니다 길게만 eggs eggs 아시겠죠? 네 Don't put all your eggs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 In one basket 맞습니다 In one basket 됐죠? 네 이게 분산 투자해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계란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퀴즈 드렸었어요 어떤 퀴즈였죠? 그새 까먹은 거예요? 하기가 좀 됐구나 벌써 6주일이 지났으니까 이게 뭐 어떤 퀴즈였냐면 네 주식이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파란 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가 우리가 올라갈 때 보통은 빨간 거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아 보긴 했어요? 네 그럼요 내려갈 땐 파란색 맞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주식 투자를 한 저기는 아니라서 뭐 완전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송을 보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오늘은 네 이게 강세 시장입니다 약세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요 바로 동물 둘을 쓴다 그랬죠 동물 궁금해요 어떤 동물일까? 자 냉정하고 조용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50일 동안 마늘하고 이거만 먹고 산 동물 뭐 있어요? 곰 곰이 그래서 약세 시장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bear b-e-a-r 그 다음에 i-s-h is a bearish market bearish market market 네 그러니까 when the market is when the stock market is not strong when he is falling down 그렇죠 이렇게 막 그 인덱스가 떨어질 때에는 bearish market이라고 해요 bearish market 네 곰이 이렇게 하향세를 맞다니 좀 슬프다 곰 이 곰인데 반대로요 우리가 스페인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딱 탕짱짱짱짱 탕탕 뭐예요? 투사 투사자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bullfighting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투를 그래서 b-u-l-l-l 이 황소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bull bull 아 혹시 자동차 자동차 그 엔진에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첨가제 혹시 들어봤어요? 그 광고 불스 불스 원샷이라고 했잖아요 아 불스 원샷 그게 b-u-l-l 이 황소예요 그러니까 황소가 힘이 강하다 도전한다 공격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bull이에요 그래서 bullfighting bullfighting bullfighting이죠 bullfighting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파이딩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황소같은 시장이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올라갈 때 바로 오늘은 강세시장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볼즈하고 베어즈로 대표가 된다는 거 오늘은 베어즈다 이러면 이거는 곰이구나. 약세구나. 볼즈 그러면 오늘은 강세구나. 재밌다. 그렇죠? 이렇게 관결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걸 몰라도 기본회화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라고 한 것이 이걸 갖고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4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I will이 등장해요. I will. 이거는 뭐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할 것이다. 어려워요? 아니요. 좋아요. 어려운 거 없죠? 네. 내가 계산할게. 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해보세요 한번. 내가 계산할게. 고마워. 아 네.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써먹어야겠어요. 괜찮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시켜보고 영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계산시키고. 자 그래서 내가 계산할게. 이거 한번 5초 도전해보실까요? 뭐 뭐 할 작정이라는 얘기니까 예정이다는 얘기니까 윌이 나오겠죠? 할 것이다. 자 그러면 5초. 내가 계산할게. 영어로요. In English. Here we go. 땡. 자 계산하다가 뭐예요? Pay. Pay. 오 맞아요. 맞아요. I will pay. I will pay. 그러면 줄이면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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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apostrophe, L, L은 발음이 합시다. 아, 이, 얼 처음 들려요. 아, 이, 얼. 그 발음이야 해보세요 여러분.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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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그래서 I'll. 어, I'll. 나 왜 이런 거 웃지? 그러니까. 너무 웃는다. 유모코드가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런치큐폰을 열심히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내가 돈 낼게 해보세요. I'll pay. I'll pay. I'll pay. I'll pay. 그렇죠? 쉽죠? 네. 다른 말로도 많이 써요. 내가 낼게 라고 할 때요. I'll pay 라고 해도 되지만 내가 계산서를 집어들게 라는 표현도 쓰여요. 제일 쉬운 거는 I will pay 할 때 pay 쓰시면 돼요. 내가 갈게. I'll go. 내가 울 거야. I'll cry. 만일 네가 떠나면. If you leave me. Leave me. 네가 나를 떠나면. I'll cry if you leave me. 이거잖아요. 네. 됐어요? 네. 벌써 눈물 나오려고 그러는데 역시 연기자 연기자.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할 게 뭐였죠? I'll pay. 맞아요. I will pay죠. I will pay. 빨리는 I'll pay. I'll pay.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서를 집어든다. 태우다 집어든다가 뭐예요? 누굴 태우다. Take? 태우다. 태우다. 차에 태우다. P로 시작하는 거. Pick. 어. 그러면 이 사람을 밑으로 내릴 거야? 위로 올릴 거야? Up.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I'll pick it up? 맞아요. Pick up. Pick up. I'll pick up. 그러면 계산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산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The bill. 어? The bill. 어? 맞아요. B-I-L-L. The bill. The bill. 아니면 check이라고 돼요. C-H-E-C-K. Check. C-H-E-C-K에서 check. 그래서 여보세요. Check, please. Check, please. 아니면 bill, please. Bill, please. 그런데 미국에서는 check을 많이 써요. 빌이 집혈한 뜻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니면 고지서도 bill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check, please. 그러면 책을 갖다 줘요.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Tab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A-B. T-A-B. 정말 생소하네요. 생소하죠. Tab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만! Tab, Tab. 지금 그 Tab 아니에요? 우리가 Tab이요. Tab이 원래 어떤 뜻이에요? Tab이요? 치는 거? 그거는 T-A-P예요, Tab. 아, 그렇다, 그렇다. 맞다, 맞다, 맞다. 이거는 T-A-B예요, T-A-B.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자판의 키보드에 보면 옆의 칸으로 넘어가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뭔가를 입력할 때 1, 2, 3, 4. 그럼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Tab을 누르면 건너뛰잖아요. 그다음에 줄 맞추기 할 때에도 인덴테이션, 인덴테이션 이렇게 줄 맞추기 할 때에도 줄을 다 맞추고 싶은데 얘가 손을 이렇게 막 스페이스 눌러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Tab이라고 해요. 자판기 지금 보세요, 지금 다들. 거기 왼쪽 윗부분에 위에서 세 번째쯤에 T-A-B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Tab이 옮겨간다는 뜻인데 그게 어떤 뜻도 있냐면 외상장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외상장부에 뭔가를 기록해놓는 장부 있죠, 장부. 장부를 Tab이라고 해요. 그래서 I'll pick up the tab. 이러면 내가 거기에 있는 계산소에 있는 거, 계산소를 내가 집어둘게. 그래서 그냥 계산소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갖고 계신 책이에요. 바로 첫 번째 거죠. 148페이지에 I'll pick up the tab. I'll pick up the tab.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거 Tab 하시면 탭된 쌀 때 그 Tab이 되는 거예요. 이게 Tab이에요. 이게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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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 Tab. Tab. 이게 바로 Tab이죠. 내가 계산할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당신을 항상 사랑할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I will. I will 하니까 빨리 줄이면?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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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은 뭐예요? Always.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을 항상 사랑할 겁니다. 자, 시작. I'll always love you. Thank you. Yeah. 얼마나 이거 좋아요. 선생님을 존경한다는데 학생이. 그렇잖아요. 왜 당한 느낌이 들죠? 아니, 학생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Pick up the tab. 네. 계산도 하고. 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나 이 수업 좋아. 두고 보자. 지금 분위기는 우리 엄마 같은데? 저 짱군데요. 뭐 이래야 돼요? 왜요? 그래서 I w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이거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어떤 거 있어요? And I will always love you. 다들 또 채널 돌린다. 채널 돌린다. 안 돼요. 가지 마요. 자, 그래서 I will always love you. I'll, I will. 아, 이게 잘 안 된다.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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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will. I will. 아니면 I'll. I'll. 그래서 그냥 빨리 할 땐 I'll. I'll. I'll 처음 들어요. I'll. I'll. 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네, 됐죠? I'll always. 그래서 더 빨리 하면 I'll 처음 들려요. I'll. I'll. I'll always love you. I'll always love you. 됐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계산서 집어둘게요. I'll pick up the tab. Oh, thanks one more time. Oh, 오케이. 지금 한번 시켜봐야지, 시켜봐야지. 이러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엔 내가 살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항상 사주세요, 사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T-R-E-A-T가 뭐예요? 아, 아. Treat. Treat. 무엇을 사 먹이다 아니면 대접하단 뜻이잖아요. 그래서 I'll treat you. I'll treat you. 그렇죠. Treat you인데 treat you 해도 되고요. Treat you 해도 돼요. Treat you.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I'll treat you. I'll treat you. Next time. Next time. 다음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아니면 내가 다음번에 돈 낼게요. I'll treat you. Next time. 그러면 대접하다 말고 돈 내다가 뭐 할까? I'll pay. I'll pay next time. I'll pay next time.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달랑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ll pay next time. I'll pay next time. OK. Next time. That's on me. 오, 멋있다. 내가 낼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That is on me. That is on me. 됐잖아요. 아니면 제일 쉬운 단어가 I'll treat you. I'll treat you. OK. 그 다음에 I'll pay. I'll pay. Next time. Next time.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까지 이거 끝내놓을게. 끝내다가 영어로 보여요. 제일 쉬운 단어. F로 시작하는 거. Finish.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해보세요. 끝낼 것이다. I'll finish.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 뭐 있어요? I'll finish it. I'll finish it. 오늘 저녁 쯤에 끝내는 거죠? 네. 그 맞춰서. 네. 그러면 entry예요, by예요? By죠. 왜 by가 그 근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헷갈리다가 잡았어, 지금. By. By. 그러니까. 그래서 I'll finish it by this evening. By this evening.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구호체 스타일로 하려면 finish it도 좋고요. 해보세요. Get it done. Get it done. 그러니까 이거는 끝내는 결과에 초점만 맞출 때 많이 써요. Finish 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도 더 편하잖아요. I'll get it done. I'll get it done.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건 남한테 시키건 어쨌든 그거 자체를 끝내놓겠다는 느낌이 get it done이에요. Get it done. 그 다음에 I'll finish it 그러면 내가 끝내겠다는 얘기죠. I'll finish. 맞습니다. I'll finish it by this evening. I'll finish it by this evening. I'll get it done by this evening. 항상 사랑할게요. I'll always love you. Thanks one more time. Thank you. 내가 계산할게요. I'll pick up the tab. 됐잖아요. I'll pick up the tab. 됐습니다. I'll pick up the tab. 어려운 거 없죠? 당신은 다음번에 내가 살게요. Pay. I'll pay next time. 됐잖아요. 내가 당신을 다음번에 대접할게요. I'll treat you next time. 그렇게 쓰시고 거기에 책에 나오는 Let it slide this time이 부담되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 세 개를 하다 보면 네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궁금해져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겨워서 못하거든.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몇 개는 빼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비동사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해서요. 내가 돌아올게요. I'll be back.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이 표현을? 그. 그 뭐. I'll be back. I'll be back. 맞아요. 네, 누구예요? 아놀 슈완젠의 터미네이러, 그죠? I'll be back. I'll be back. 그러니까요. We need to go to the Cyberdyne. 이거잖아요, 그죠? Cyberdyne lap. My name is Arnold Schwarzenegger. 이거잖아요, 그죠? I'll be back. Hasta la vista, baby.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슷하죠? 네,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또 써먹어보고. 그래서 빨리 바로 돌아오고 있다가 right만 쓰시면 돼요. 해보세요. Right back. Right back. 너 빨리 돌아와야 돼. Hey, be right back. Be right back. 명령이죠. 내가 돌아올 거면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저희요, 광고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광고망에 붙었으면.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방송 같은 거 할 때도요. Okay, we'll be right back after this. 이렇게 쓰거나 I mean right after these message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같은 거죠?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의 수호천사가 돼 줄게요. I'll be your... 천사는 뭐예요? Angel.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막아주거나 아, I will always love you 할 때 케빈 커스터너가 맡았던 역할이 뭐예요? Body? Guard? Guard예요. 그래서 G-U-A-R-D에다가 네. Guard의 형용사 형태, I-A-N만 쓰면 돼요. Guardian. Guardian. 맞습니다. 그래서 Guardian Angel. Guardian Angel. 수호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 우와. Guardian Angel이 수호천사구나. 네, 맞아요. 듣기 쉽죠? 알고 보니까. 그래서 I'll be your Guardian Angel. Thank you. 그러니까요. 아, 한번 써먹으면 돼 또. 하지만 not now. I'll be back. 오케이. 이렇게 써서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집에 갈게요. I'll go? Come?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거 있다. Be. I'll be. I'll be back.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I'll be your Angel. 그 다음에 I'll be 집에. Home. Home이에요. I'll be home. I'll be home. 간단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I'll be home for Christmas. 그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 문장을 그렇게 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쓰이는 문자 일부러 이걸 써본 거예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아니, 오늘 여보 저녁 먹고 들어와 저녁 안 먹고 들어와 라고 할 때 어, 오늘 저녁 먹으러 내가 집에 갈 게 있을 거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I'll be home. 맞아요. I'll be home for dinner. I'll be home for dinner.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죠? 다시 한 번 시작. I'll be home. I'll be home for dinner. For dinner. 아, 좋아요. 오늘이 좋아하고 있어. 계속 목이 메네요, 오늘은. 네, 저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요. 제가 조심할게요. I'll be. 조심하다. 어, C를 시작하는 단어 있죠. Care. Care. 그다음에 그게 가득 차야 돼요. 염려가 가득 차야 돼. For. Careful. 맞아요. C-A-R-E-F-U-L. I'll be careful. I'll be careful. 더 조심하다니까 I'll be more careful. I'll be more careful. 간단하잖아요.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는 우리 안녕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다가. Say goodbye. 그러면 내가 안녕할 거예요 해보세요. I'll say goodbye. 맞아요. 그럼 우리 금방 나중에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we'll be right back. 이거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응용 가능할 테니까요, 여러분. I'll 다음에 동작 쓰셔도 되고요. I'll be 다음에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을 외우는 것보다 예문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가 가버리면 나 슬퍼질 거야. I'll be sad when you're gone. I'll be happy when you're gone. 누가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을 때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I'll be sad, I'll be happy, I'll be angry, I'll be hungry, I'll be tired. 다 쓸 수 있네요. 다 쓸 수 있잖아요. I'll be right back. 얼마 쉬워요. I'll be home. I'll be home. 됐잖아요. 얼마 간단해. I'll be careful. I'll be careful. 됐잖아요. 쉽죠? 네. 다 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정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두 번째 패턴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또 고민해서 잘 마실 수 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될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네, 건강하고 유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유복하게 사시려면 즐겁게 사시면 돈이 벌려요. 그렇죠. 물론 열심히 해도 잘 안 벌릴 경우도 있겠지만 충분히 즐기고 있다면 일단 행복지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돈 왜 버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행복지수를 올리면 돈도 들어온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Live with wealth and healt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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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